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행복한 부자의 길로 이끌어줄 절대 성공의 법칙을 알려주는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로 알려진 분이죠. 사이토 히토리 작가님의 책 1% 부자의 법칙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돈과 행복이 마치 눈사태처럼 몰려오도록 만들어주는 사이토 히토리의 지혜를 집대성에서 모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이토 히토리 작가님은 참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는 누적 납세액 1위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일본 최고의 부자의 자리에 오른 분이신데요. 그런데 자신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매스컴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주식이나 부동산에는 손을 대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만 성공한 행복한 부자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사이토 히토리에게는 그가 평생 동안 변함없이 되새겨온 인생의 지혜가 있는데 이 세상은 단순하며 그 안에는 우주를 관통하는 다섯 가지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이 다섯 가지의 법칙을 따르게 되면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책에서 말하는 이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가 알려주는 이 다섯 가지의 법칙은 사실은 매우 쉽고요. 또 유쾌하기 때문에 이 책을 펼치자마자 여러분도 아마 단숨에 읽어내려가게 되실 것 같습니다. 사이토 히토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지혜들이 듬뿍 담겨있는 책 그런데 그 비법을 오롯이 담고도 그동안 절판되어서 많은 애독자를 안타깝게 했던 책 그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입니다. 단순하지만 명료한 이 책 한 권으로 우리는 평생 지켜갈 수 있는 명확한 부의 원칙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엄청난 지혜가 담겨져 있는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000번의 법칙 단순한 세상 저는 예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이 세상은 무척 단순하다고요. 이제 이 생각은 제 안에 스며들어서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데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고작 10명 정도 저의 제자들 뿐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저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들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사업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제자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가르침을 이해했다는 의미에서 제자라고 칭하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저는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짜를 만난 듯 대했죠. 그런 가운데 유독 제자들만큼은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이 10명의 제자들에게 저는 꾸준히 말해왔습니다. 이 세상은 무척 단순하다고요.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전에 잠시 묻고 싶습니다. 돈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은 모두 이루어질까요? 돈으로 소원을 이룬 뒤에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겐 돈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몸과 풍요로운 마음입니다. 돈과 건강한 몸 그리고 풍요로운 마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을 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론 살아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곤란한 점이 있기는 한데요. 싫은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이 있지만 약간의 착각과 부정적인 흐름이 더해져서 어느새 기분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얽히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그게 돈 때문이라면 정말로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 가운데 유독 기분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건넨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죄송합니다. 손님에게는 제 물건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나쁜 고객에게도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끓어오르는 마음을 꾹 참고는 하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돈을 소유한 덕분에 진상 고객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단순한 이치대로 흘러갑니다. 행복을 향한 첫 걸음 만약 진상 고객을 겪어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필살기인 미소를 발휘할 시점입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고객이라면 상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손님에게는 진심어린 미소를 보여주세요. 미소를 보이면 고객은 반드시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 웃는 얼굴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저 웃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인데요. 고객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를 꾸준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표정 자체가 즐거워져서 미소가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그러면서 매상은 쑥쑥 올라가고 일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장사의 기본은 호감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감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미소입니다. 음식점이든 야채 가게든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배를 채우거나 채소를 사겠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이 그곳을 방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가게에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점원이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면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계속 뚱한 채 있다가 손님이 들어올 때 갑작스럽게 미소를 지어도 수용이 없습니다. 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보았자 금세 들키고 말겠죠. 제 얼굴이 돈다발로 보이는 모양이죠. 만약 손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즐기면서 그 기쁨을 손님과 나눠보세요. 그날부터 매상이 쑥쑥 올라갈 겁니다. 미소의 위력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회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말을 하는 상사, 속 좁은 거래처 사람들과도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할 텐데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개운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쉽지 않다면 주변에서 싫은 사람이 사라지는 것만으로 행복하겠죠.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소입니다. 상사나 거래처 사람들을 대할 때 활짝 웃어보세요. 이때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언제나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듯한 그런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미소가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미소의 효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웃고 지내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갑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미소 짓는 얼굴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웃으면서 우울한 말을 늘어놓거나 나쁜 생각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성공의 비결 미소가 몸에 배면 즐겁고 행복한 매일매일이 찾아옵니다.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라지고 돈도 많이 벌리며 언제나 밝은 생각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죠. 사람이란 원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려고 일도 하고 연애도 하는 것이죠. 즐거움을 목표로 삼으면 세상이 이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일단 즐겁게 일하는 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사장이라면 직원 전체의 즐거움을 배려하게 되겠죠. 분명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10명의 제자에게 가르쳐준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방법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저의 주장을 금세 이해하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즐거운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돈이 굴러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항상 진지하게 고민했다고요. 자존감의 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일단 다른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자존감이란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진심어린 칭찬을 들을 때 세상에 도움이 될 때 알게 되는 그 벅찬 행복이 바로 자존감인데요.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네. 사장님한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직원의 어깨가 얼마나 익숙해질까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어 이런 생각에 무척 기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럴 때 자존감이 충족됩니다. 이것과 형태는 다르지만 좋은 차를 타거나 어엿한 집을 구입하는 것도 자존감을 충족하는 행동입니다. 아마도 사람이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노력 성공한 인물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파나소닉의 설립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입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는데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정작 마스시타 고노스케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노력은 전체 성공 중에서 고작 1% 정도에 불과합니다. 99%는 좋은 운과 훌륭한 직원들과의 만남 그리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그런 위인이 된 것도 노력과 성공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노력이라는 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 리가 없죠. 이런 잘못된 노력을 하면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행복과 노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노력은 불행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입니다. 노력의 부작용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저 세상에서는 내가 돈가스 덮밥을 먹고 싶다고 생각만 해도 눈앞에 원하는 것이 즉시 나타납니다. 원하는 걸 소리내서 말하면 바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저 세상은 영혼의 세계 상념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질의 세계이자 3차원의 세계입니다. 즉 아무리 소원을 말해봤자 결코 이루어지지가 않죠. 바라는 것을 이루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노력을 바탕으로 한 행동에는 반드시 무리가 따르게 마련인데요. 반대로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때에는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게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게임을 하는 사람은 결코 고생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아, 게임을 하고 싶다.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게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강력한 힘 병에 걸린 환자에게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고 싶다. 이렇게 소리 내어서 말하면 됩니다. 나는 참 건강해.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을 소리 내어 말한 횟수가 천번을 넘어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단, 절대로 노력하면 안 됩니다. 소리 내어 말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의식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거나 노력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애를 쓰거나 기합을 넣지 말고 즐겁게 습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유일한 취미로 관음참배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33곳의 장소를 찾아다니며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소리 내어서 소원을 말해야 할까요? 그건 소리를 듣고 소원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관음참배는 아주 엄격한 수행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걷다 보면 몸이 지치면서 이완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말은 잠재의식 속으로 스며들죠.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제까지 도달하면 인간의 소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리 내어서 말하는 게 더욱 더 좋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소원은 바라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원망이나 남에 대한 험담 또한 천번을 말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말은 그런 말은 더러운 물과 같은데요. 마음의 컵이 혼탁해지니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주의 법칙 성공하거나 행복해지고 싶어서 노력하게 되는 건 성공한 인물의 방법을 흉내내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런 착각에 사로잡혀서 남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니까 오해가 점점 퍼져나가고 만 것이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면 안 된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바꿔 설명한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신의 뜻을 따르세요. 자칫 종교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닌데요. 이 세상에는 우주의 법칙이 있고 우주 만물은 이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존재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법칙은 신이 만든 규칙이라서 그에 따라 행동하면 누구든 행복해질 수 있고 누구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주의 법칙에서 벗어난다면 금세 불행이 찾아옵니다. 홍수나 가뭄 등 천재지변은 결코 신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앞일을 고려하지 못한 인간이 범한 어리석은 실수죠. 신이 우리에게 준 것은 물과 공기 푸른 숲과 산처럼 보답을 바랍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창조물입니다. 즉, 인간은 신의 영역 안에서 신의 의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들어도 결국은 신이 이끌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랍니다. 운의 법칙 운이 좋아지려면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일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염려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아주 운이 좋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곤란한 일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죠. 제 주변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들을 모두 제치고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운이 좋으니까 생기는 기적인데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많아도 운이 좋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운이 저절로 찾아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벽돌이 떨어져서 발끝에 맞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만약 머리에 맞았더라면 정말 큰일 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마음 먹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운이 점점 더 좋아지겠죠. 운의 파동 어느 날 제 친구가 보석으로 만든 아주 값비싼 염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제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올 애군을 막아주느라 그 염주가 없어진 거겠지. 나는 정말로 운이 좋아. 그리고 얼마 후 그 친구는 일이 아주 잘 풀려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 트럭 운전사의 조수로 일할 때였습니다.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비에 쫄딱 젖어 감기에 걸린 데다 허리까지 몹시 아팠는데요. 생전 처음 겪는 고통에 힘들어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괴로운 경험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무서운 일이 더는 없을 거야. 나는 참 운이 좋아. 그날을 경계로 해서 저에게는 운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고 운 나쁜 사람에게는 늘 안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회사나 아내에 대해서 언제나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도망가고 다음날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운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는 운의 파동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만약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운의 파동을 주고받아서 더 큰 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말의 파동 만물은 각자의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에는 다이아몬드의 파동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파동은 바로 말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나는 참 풍족해 이런 말들은 좋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파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믿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입버릇처럼 소리 내어서 말하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발생하는데요. 생각을 바꿔야 사람이 변한다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사고방식을 전부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데요. 사람의 파동은 말이기 때문에 소리 내어 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파동이 바뀝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즉, 말이 바뀌면서 행동도 바뀌고 병이 낫거나 사업도 잘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저 소리 내어 말하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천번 소리 내서 말한 시점부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소극적이고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도 성공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스스로를 바꾸려면 행동부터 시작해라고 말하면 무리한 요구가 될 뿐이겠죠. 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보다는 이렇게 격려해주는 편이 더 좋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그저 소리내어 말해보기만 해도 돼. 균형의 법칙 옷을 살 땐 밝은 색으로 말과 목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색깔도 중요합니다. 사고 방식이나 행동은 색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곤란한 사람들은 색에 대한 취향이 비슷합니다. 갈색 베이지 회색 이렇게 칙칙한 색에만 눈이 가는데요. 물론 멋을 위해서 이런 색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칙칙한 옷이나 소품에만 매달린다면 결국 칙칙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어두운 색은 어두운 생각을 불러오기 마련이니까요. 색깔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잘 알려줍니다. 왜 그런 색을 삶느냐고 물으면 가격이 저렴해서 구입했을 뿐이라고 쉽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삶이 어두우니까 저절로 그런 색깔에 눈길이 머문 것입니다. 삶이 여유로울 때는 화려한 색을 입지만 힘겨울 땐 어두운 색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러한 색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어두운 색깔 탓에 내리막 길을 걷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밝은 색상의 옷을 고르도록 합시다. 취향이 전혀 그런 쪽이 아니라면 자주 들고 다니는 소품을 화사한 것으로 골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어느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일이 좋은 방향으로 향하면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봅시다. 칙칙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하다면 살며시 말해주세요. 밝은색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의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깜짝 놀랄 만큼 활기찬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 겠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밝고 화사한 복장을 하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차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걸치는 옷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색깔의 법칙 이라고 부릅니다. 겉모습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이때 색깔의 법칙만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나는 참 풍족해. 이런 말을 하면서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소리내어서 하면서 화사한 옷을 입어보세요. 어느새 행동도 화사하게 바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뀐 자신의 인생을 어느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겉모습에는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가속의 법칙 돈을 산더미처럼 버는 간단한 방법 올해는 이만큼 매출을 늘리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출을 늘리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될 무렵이면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매출 예측은 대출이 필요할 때 은행을 설득하는 좋은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 계획 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매출을 아주 신중하게 계획 하는데요. 그런데 저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매출에 관해서 생각할 때 소리 내어서 말해봅니다. 2배 3배 4배 매출을 2배로 올리자 매출을 3배로 올리자 그런 뜻입니다. 만약 4배라고 말할 때 머리에 짜릿한 반응이 느껴진다면 매출 4배라는 목표에 제 자신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시점에서 매출을 4배 이상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답니다. 목표를 소리내어 말해라. 그 다음에는 매출을 4배 이상 올릴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4배라는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구상해 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막연히 여행이나 가고 싶다 정도일 뿐이죠. 그러니 자세하게 물어도 확실한 대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가고 싶은 건지 미국에 있는 뉴욕에 가고 싶은 건지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목적지를 정하고 그걸 소리내어 말하지 않으면 목표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뉴욕에 가고 싶다면 입 밖으로 소리내어서 말해보세요. 그래 뉴욕으로 여행을 갈 거야. 그러면 재밌게도 주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뉴욕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걸 소리내어서 말한 뒤부터 돈은 얼마나 드는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비행기표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할 것인지 아니면 하와이에서 놀다 갈 것인지 해야 할 일들이 차례대로 드러납니다. 이걸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뉴욕 거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과 뉴욕을 끈으로 연결하고 그 끈을 따라서 나아가는 시기죠. 나에게는 좋은 일만 생긴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을 4배로 올리겠다고 결정했다면 그 목표를 줄로 이어서 가볍게 당깁니다. 처음에는 꼬이거나 느슨해지기도 하겠지만 매일 잡아당기다 보면 그 줄은 언젠가 매출 4배로 가는 최단 길이로 팽팽하게 당겨지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그 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출을 4배로 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행을 가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애매한 목표는 아무리 말해봤자 실현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소리 내어서 말해봅시다. 그렇게 한다는 건 목표에 줄을 묶어서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줄을 따라가다 보면 도중에 좋은 일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속의 법칙입니다. 저축에 작용하는 가속의 법칙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저축을 시작할 겁니다. 매월 30만원씩 1년을 모으면 360만원이 되겠죠. 10년이면 3600만원 20년이면 7200만원 겨우 계약금을 다 모았다 싶으면 어느덧 정년퇴직입니다. 이런 방식이 과연 오를까요? 정년퇴직에 이르러서야 겨우 계약금을 모았다면 이미 늦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맞습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나는 참 풍족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은 이 말을 천번이나 소리내어서 말했을 겁니다. 말의 효과가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면서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20년이 걸린다고 계산했을지 모르지만 중간부터 가속이 붙어서 예정보다 더 빠르게 돈을 모을 수가 있죠. 회사의 급료가 올라가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가 수입이 들어오거나 혹은 당신의 행동에 감동한 부모님이 계약금 정도는 내가 내주마 하고 말씀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자신의 집을 싸게 양도해 줄지도 모르고 당신이 몰랐던 회사의 융자 제도를 알려주는 직장 동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잖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한 말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가속이 붙게 되면 이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면 점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항상 다음에 더 큰 목표를 가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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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중간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단 중간에 있는 표시를 보고 멈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가고자 했던 중간 표시에 도착하면 곧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세요. 이것이 가속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중간 목표 지점에서 쉬게 되면 곧바로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럼 잠깐 온천이라도 다녀올까? 인간은 원래부터 나약한 존재라서 쉽게 게을렀습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날지 않으면 추락하는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서서 방향을 바꾸면 절대로 안됩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이트 히토리가 했던 말을 한번 제가 인용해볼게요. 10명의 제자에게 가르쳐준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방법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제 주장을 금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돈이 굴러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항상 진지하게 고민했다고요. 오늘 책에서 첫 챕터에서 소개해드렸던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많이 와닿았습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아등바등 그렇게 피폐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이트 히토리의 인생 가치관 즐겁게 생활하기 위한 방법을 먼저 고민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이끌어져 나오는 성공의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책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법칙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일천번의 법칙 두 번째는 운의 법칙 세 번째는 균형의 법칙 네 번째는 가속의 법칙 다섯 번째는 78점의 법칙 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78점의 법칙은 제가 다뤄드리지 못했는데 나머지 법칙에 대해서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이 책이 절판되었기 때문에 다시 출간하기까지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제출간이 결정되었을 때 그만큼 사이토이토리의 책을 기다려주셨던 애독자분들이 많아서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음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제출간을 기다려왔는지 너무나도 잘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 책은 정말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운 용어나 어려운 문장으로 이루어진 책이 정말 아닙니다. 음 굉장히 쉽고 단순하고 유쾌하게 읽힐 수 있는 문장들이어서요. 그냥 휴식을 취하다가도 가볍게 꺼내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말들 그리고 명쾌한 지혜들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이튜토리 작가님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도 오늘 책에 나온 이야기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인생이 잘 녹여낼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네 그럼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한 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잘 자요. 안녕 고맙습니다.